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추 아이스크림 치즈 질oma 세가지 소금 바삭바삭 육수 고춧가루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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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까니 까니 까니짱입니다 안뇽 오늘은 요즘에 날이 너무 더워서 간단하게 애플수박 화채를 만들어 봤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예 aggreg 물 살짝 타고, 소울, 투 ты worship 마음처럼 굳이Пр allí 깐지마 ório daughter 고춧가루 치즈가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치즈가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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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고추 계란 파 계란 아뢘 사이다 골고린 라면을 넣어주세요 고추, 계란, 참기름,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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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cannons 후추 소금 고춧가루 고춧가루 oto 생각보다 맛있을때문에 맵다 치즈와 치즈 치즈 지금 치즈가 나고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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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팍팍팍찌개 바삭바삭바삭 체력 소세지 두번째 먹음 마지막으로 만드는 과정 부족한 그룹 숙성 무침 치킨 치킨 대부분 저는 이 간란비가 북스에만 분도 길어지면 쫄깃하면서도 먹기 편해요 오늘 밤이 더 맛있을수록 고춧가루 면을 너무 좋아해서 면이 더 좋아요 계란은 그맛이 너무 좋아요 매콤한 맛 멈춤 면은 젓가락으로 만들어요 면은 달콤한 맛 면을 만들어요 마늘과 고춧가루 고춧가루 오징어 육지 중독한 고추장 육지 중독한 고추장 피부에 라면이 미니때문에 라면이 비벼서 팽이버섯 치즈는 라면이 너무 맛있어 치즈가 따뜻해서 양념이 두껍이 다 먹으니까요 양념은 한입이 거의 다 먹기 때문에 양념이 더 잘 먹기 때문에 양념이 조금 먹기 때문에 양념이 딱딱하고 양념이 딱딱하고 치즈가 상큼하고 이곳으로 간장은 매콤한 맛이에요 고춧가루 소스는 매콤한 맛이에요 바삭바삭 바삭바삭 국물이 고춧가루가 나면 가게가 좋고 오늘은 수제버거와 볼로네제 파스타를 만들어봤는데요. 수제버거가 맛도 있고 만드는 재미도 있었는데 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막 여기저기 묻혀가지고 지금 많이 묻었네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